500미터 앞 50킬로미터 신호위반 가속단속 구간이오다야 맹심없어 칼국수를 안들어 먹을까 이사리 야 요리에 먹는게 더 낫지 않아 너는 요리도 잘하는거 같던데 혼자 살면서도 아 냉장고였나 먹기야 구로좋아요 구로좋아 그도 어머님이 가끔 갔다가 음식도 갖다주지 않아 가속의 신호 단속에 준비하십시오 안먹는데 혼자 있는데 50킬로미터 먹는게 한계가 있잖아 야 김치 한통 갖다 놓으면 김치만 파먹어도 일주일 먹어야 돼 다른거 안먹어 그치 어머님들 손이 커갖고 막 분유통만한 데다가 막 그거다 갖다주잖아 그냥 놓고 먹으라 근데 이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 몇번만 하면 상하지 야 얼른 와이프가 와야 뜨끈뜨끈한거 서방님 오셨습니까 하고 앞치마 두르고 대기하고 있을거 아니야 그치 밤에 놓고 이주환이 술 좋아하니까 술 한잔 또 걸치고 하면 또 이만 1 2 2 3